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종아의 증언, 북물이랑 배워요 중국어 놀이 누구랑 할까요? 누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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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 내가내가내가내가 나랑해 오늘은 나랑해 마땡 그래그래 결정했어 오늘은 오리너구리랑 중국어 놀이 푸시 안녕 난 오리너구리야 내 뿌리는 꽥꽥 오리처럼 넙적해 어? 근데 너 뿌리에 구멍 났어 어? 괜찮아? 아 이거 숨을 쉬는 숨구멍이야 숨 쉬다 숨을 쉬다는 숨 쉬다는 후시 숨 쉬다는 후시 숨 쉬다는 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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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수 퐁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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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너 수영도 할 줄 알아? 당연하지 우린 다리가 이렇게 짧아서 걷는 것보다 수영하는 게 훨씬 편해 오 너 수영 잘하는구나 수영하다 수영하다는 수영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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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용 요용 수영 leur 수영 요 요 요용 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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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, 은, 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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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%, 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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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엥 realizezet채, 엥,ееet professdı Medicare 바다 아, 나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. 무슨 소리. 우린 하루에 몸무게의 반 정도를 먹어야 해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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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너 공주님보다 더 많이 먹어. 먹다, 먹다는. 먹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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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예, 오예, 출발. 후시 후시, 후시 후시 하여. 요호, 까불까불까불이요. 오늘 배운 글자는? 그렇지. 후시. 후시. 요요. 단추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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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키 퀴즈 세 번째 다음 단어가 가리키는 것은 쿠시 1번 2번 난 1번 그럼 나도 1번 정답은 1번 모두 모두 정답 와 맞췄다 맞췄어요? 1번 1번이라고 내가 맞췄다고 잘했어요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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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